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협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1심을 앞두고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합법을 가장한 연성 친위구태타가 진행 중이다. 라고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연성 친위구태타가 진행 중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검찰이 독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영장이라고 하는 친위구태타 증서를 갖고 지금 검찰 구태타를 진행하고 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검찰이 그럼 구태타를 하면 말이죠. 그럼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려고 구태타를 하는 거지. 아니 야당 대표, 일개 야당 대표 그것도 전과자를 몰아내려고 구태타를 일으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강신협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말이죠. 11월 1심 선고를 앞두고 나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겨냥해서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합법을 가장한 연성 친위구태타가 진행되고 있다. 누가 구태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검찰이 구태타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태타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아니 집권자가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향해서 구태타하는 것도 봤습니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친명계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대북 심리전 활용 문자 논란에 대해서 형법상 애완유치 예비 음모죄에 해당하는 전쟁 사주라면서 신북풍몰이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말이죠. 김민석 이게 완전히 이재명의 딸랑이 아닙니까? 얘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말하자면 대북 심리전을 펴면서 형법상 애완유치 예비 음모죄에 해당하는 전쟁 사주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를 치도록 그렇게 전쟁을 북한한테 사주하고 있다. 그래서 외환유치라는 게 뭐냐면 외국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 외환유치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화낼에 일으키도록 그러니까 적국이 우리를 치도록 그렇게 사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혀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한테 우리를 쳐라 쳐라 이렇게 사주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도대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걸 갖다가 신북풍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북한한테 우리를 쳐달라고 합니까 지금 쟤들이 완전히 지금 뇌피셜도 완전히 무등살이만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지금 자기가 11월 달에 재판받게 되고 깜빡하게 되니까 보이는 게 없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외국 정부 군대와 몰래 공모해서 전쟁을 시작하게 하는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그 여적죄 그것까지 거론하면서 김거리 여사 의혹을 덮기 위해서 전쟁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윤석열 대통령하고 검찰이 함께 김거리 여사 의혹을 덮으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아니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말이죠. 오늘 이재명은 깜빡 안 가겠네요. 정말 김거리 여사 의혹을 하나 덮으려고 전쟁을 일으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음 달 2일에 서울역 인근에서 김거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를 열겠다. 여기에 현역위원 당직자 시민 등 최대 10만 명을 불러 모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국정감사가 이제 끝나지 않느냐. 그리고 11월 15일과 25일로 지금 이 대표의 공판 선거기일이 잡혀 있지 않느냐. 그 전에 말이죠. 여론전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이재명을 구하려고 지금까지 별짓을 다해왔는데 이것저것 다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는 11월 2일 날 나가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왜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치도록 적국과 합심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선전선동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참 지금 이재명이가 여러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연성독재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 연성독재라는 게 뭐냐면 무기, 칼, 총 이런 거 안 들고 독재를 하는 것을 연성독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 총, 칼 이런 거 안 들었지만 검찰을 동원해서 독재를 하고 있다. 그런 말 같아요. 그런데 아니 그럼 이재명이가 가택연금이라도 됐습니까? 이재명이가 무슨 뭐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제안받고 말하는 것도 제안받습니까? 무슨 독재를 하고 있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말이죠. 그 유튜브 채널에 나갔다 그럽니다. 알릴레오 역시에 출연을 해가지고서 과거에는 군부 독재가 있었는데 지금은 검찰 독재가 있다. 과거에 군부는 총칼을 가지고 독재를 했는데 지금 검찰은 영장과 공건적을 갖고 독재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두 개 다가 집요하게 한 인격체를 파괴하면서 욕망을 채운다. 그럼 한 인격체를 파괴한다는 게 이재명 하나 잡으려고 지금 독재하고 있다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욕망을 채우고 권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두 독재는 본질이 같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군사독재와 검찰 독재가 그 본질이 같은데 집요하게 한 인격체를 파괴한다. 그러면 지금 검찰 독재해가지고서 이재명 한 놈 잡으려고 지금 검찰 독재하고 있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하느냐. 김건희 가족 비리 국정농단 규명 이거를 하고 말겠다. 그래서 또 김민석이는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이 심판본부장을 내가 맡고 있는데 미국 대선이 11월 5일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전쟁 의구화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개업 문무를 지금 꾸미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저놈이 말이죠. 김민석이가 김건희 여사에 무슨 심판을 하겠다면서 지가 재판장도 아닌데 무슨 심판을 합니까? 그다음에 김민석이가 또 뭐라고 했냐면요. 저 이재명을 갖다가 대통령 만들기 위한 그런 대통령 만들기 위원회의 뭐 또 위원장인가 그래요. 그걸 위해서 지금 저렇게 선전선동 문구를 만들고 저 선전선동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전선동이 바로 지금 연성 독재, 검찰 독재 이런 프레임을 만든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그야말로 가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럼 북한한테 전쟁하라고 사주한다? 그럼 전쟁 사주입니까? 그럼 북한이 만약에 전쟁 쳐들어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주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야? 정말 가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놀라고 지금 잠도 못 자고 그런 신경세약에 걸린 거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저 정도로 망가져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나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재명 그런 헛소리하지 말고 김민석 내세워가지고 자기 방탄하지 말고 그냥 순순히 월화추를 받고 말이죠. 감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에 더 많은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김정은 시다발이 그만하고 여기서 말이죠. 정치 그만두고 지금 정치 안 맞아요. 이재명 더 이상 정치 생명 이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물러난다면 그나마 말이죠. 감방 10년 살 거. 만약에 물러나서지 않고 계속해서 독재를 하네. 그러면서 군부 독재와 똑같다. 검찰 독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듣는 검찰 기분 나쁘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이 받아야 되는 수사가 아직도 정자동 서연동 등등 수없이 많은데 검찰들이 빡치면 말이죠. 지금 이재명 봐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 김우영이라는 자가 이재명 민주당인데요. 얘가 김태규 위원장한테 법관 출신 주재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법관들이 완전히 빡쳐있어가지고 걸리기만 해봐라라고 지금 노리고 있는데 지금 검찰 독재 검찰 독재 연성 독재 연성 독재라고 하고 검찰을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시다발인 것처럼 몰아가면 듣는 검찰 기분 나쁘고 나중에 검찰이 증말로 이재명 걸렸을 때 완전히 치도군을 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지금 이재명이 11월 15일 11월 25일 연달아서 지금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이재명을 구하고자 김민석 등 똘마리들이 정말 아무 말 대단치라 버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은 얘들을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더니 이제는 직접 자기가 나서가지고 한국 정치가 양아치 정치다 그러면서 자기가 양아치인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양아치 짓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아치 이재명은 이제 양아치들 세계로 즉 이렇게 하면 듣는 양아치 기분 나쁘겠는데 진짜 양아치들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강신혁TV입니다. 강신혁TV 강신혁TV 강신혁TV